서울 지하철 5호선 18번째 공구인 여의도 마포간 1580m 공사는 한강의 인공소음을 만들어서 하저 터널을 뚫는 공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설하는 이곳 하저 터널은 강 바닥에서 터널까지 최소 15.6m 정도의 낮은 깊이로 긴 구간의 터널을 시공하는 곳으로 터널 굴착 때 주변의 집안안정을 위해 최신 장비인 로드헤더 2대로 굴착하고 있는데 이러한 로드헤더 기계 굴착으로 진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상 수직구는 철군 콘크리트 말독을 원형으로 연속 시공해서 벽을 구축하는 공법을 개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하저 터널은 지하수가 많이 솟아나고 집안이 다양하게 나타나 집안 상태에 적합한 보강 공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아서 하천 중앙에 임시공사용 작업장을 추가로 설치해 작업 능률을 높이고 있는데 1994년 12월 말 완공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순 food 등장